안녕하세요 넘치네 언제부터 그랬어요? 며칠 됐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대? 하나도 안 나가네? 빨래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안 했어요 빨래가 되게 많았어요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안 되잖아요 빨래 줘봐 반대로 간 것 같은데? 반대로 갔어 반대로 갔어 반대로 갔어 반대로 갔어 아 보여요? 네 잠깐만요 아 여기서부터 막혔네 막혀있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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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7m 7m 진짜 막혀있네요 미란씨 샤프트 줘요? 기름과 만나면 엄청나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단단해져요 그만 돕고 놔 타끔만 닦으면 넣어 잠깐만 잠깐만 넣어 놓고 왔어 안 보이냐? 뒤로 빼봐 샤프트가 어 됐다 지났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이거 진짜 힘들어 아.. 붙어막힌게 아니나보다 미라씨 갈로 탐지기 좀 갖고 와봐요 갈로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네? 아까 여기서 소리 났다고? 잠깐만요 여기 깨져있냐? 여기서 소리 났어? 응 잠깐만 이리로 나오는 거 같고 내신게 꺾어놓는 거 넣어봐야겠다 이게 뭐.. 응? 잠깐만 샤프트 갖고 와봐 샤프트 갖고 와 샤프트 한번 돌려보게 이것도 꽉 막혀있는데? 꽉 막혀있어 후레쉬 갖고 와요 후레쉬 갖고 오라고 반대되는 거 같고 ätYouTube 배관이 이거 봐 흙이거든? 야.. 이거 봐 배관 깨졌잖아 에? 배관이 상태가 이상해 봐봐 어.. 기름과 흙하고 배관 깨진거 같다 중간에 배관 중간에 깨진거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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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물 나거나 봐봐 여기 빨리 안에 들어가 안에 터져 나오잖아 물 나가죠? 네 나가네요 네 나와요 지금 기름 기름이야 다 기름 빠졌나 봐야 돼 샤워기에 물 틀어놔요 세면대도 물 내리고 일단 물 잠깐만요 내가 갈게 빠졌죠? 이거 뭐야? 왜 안들려? 폴업도 뭐야?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올라와 공간이 좁아가지고 해갈래? 너무 맛있어요 안 올라와 흐음 자, 모르카랑 이런 걸 입고 변수 안팎아 아 쩔었네 아 쩔었어 아 쩔었어 아 쩔어 쩔어 으아이씨 으아이씨 머리카락 봐 이거 쓰지마세요 그냥 요것만 일단 놓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일단 조이면 되니까 으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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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기름 엄청나는거 봐봐 하 잠깐만 빼볼게 부어 엄청받는데 으아이씨 저거 이렇게 해서 앨버를 꺾였거든 야 이거 봐 응 어차피 안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어 이게 맞다 털이 주범인데요 기름이 아니라 으아이씨 으아이씨 잠깐만 자 자 아직도 기름이 있어 아직도 기름이야 응 아아이씨 아아이씨 자 아아이씨 아아이 아아이씨 아아이씨 오아이 오아이 저게 다 기름인거에요? 왜 기름이야? 기름하고 아아이씨 이씨 계속 감긴다고 했지? 자꾸 이거 봐 이거 봐, 모리끈 그리고 봐봐, 흙이 있어 배관이 깨진 거 같아 그러니까 자주 막혔던 거 같아 딱 거기가 걸리는 게 틀어놔,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4시간에 보고, 가보자 아, 반대로 갔다 여기 나가는 쪽 입에 안쪽도 아, 이때 기름이 많이 남아있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 자추가 그 다음 구배가 안좋네 응 이거봐 여기가 뭐 이상해 여기가 뭐가 있어 아까 거기가 흙이잖아 배가 깨졌잖아 내가 아까 배가 깨졌을거라고 흙 나오잖아 응 여기서 여기서 배관이 깨졌네 응 딱 이 지점이 귀네 아니 뭐가 있네 맨홀 같은 게 뭐가 있네 뭐 맨홀 같은 건데 여기 화면이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왜 이렇게 줌으로 자버렸어 잠시만요 예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연척을 했고 플랫폼 빠졌네 그냥 배관 부속이 보이네 어 깨진거 확실하네 응 확실하네 배관 사이즈 규격 보이잖아 네 그거 찍어야 되지 않았어요? 잠깐만요 거기를 땅을 파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이제 앞으로 안 막힙니다 예 지금 이제 뚫은 거고 다 뚫었고 깨는 거 봤을 때는 기울기가 안 좋은 거 보면 배관이 깨졌어 깨졌어 왜냐면 아까 흙이 나왔거든 깨진 게 확실해요 깨졌어요 깨졌네 그리고 물이 옆으로 나가잖아 원래 이렇게 일부로 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까 흙이 묻은 데가 여기에요 딱 이렇게 해서 꺾이는 건데 이 꺾이는 지점 거기에서 깨져 있는 거야 예 물이 옆으로 나가잖아 저쪽으로 예 여기 그냥 흙이야 흙 땅 속이라고 땅 속 그냥 흙이야 흙 땅 속으로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? 아냐 그 옆에 배관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땅 속에서 매눌 역할이 돼 있는 거죠 예 음 이거는 빨리 주인분한테 얘기하셔 이제 공사할 거는 공사하시고 예 일단 물은 나가는 거예요 여긴 나중에 이제 털 같은 게 끼는 거예요 여기에 털이나 이런 게 끼어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예 예 깨져 있잖아요 확실해 이게 돌이에요 돌 여기 돌이에요 땅 크기에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돌이라고 예 예 돌 위에 돌 보시면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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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흙에 펌쳐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